안녕하세요 다빈치노트입니다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웠죠?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이고요 그런데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? 지금은 파이알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냥 공식만 외운 것 같아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? 아르키메데스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년대 사람으로 수학, 천문학, 물리학 등등 엄청나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금관의 부피를 고민하던 중 욕조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를 외쳤던 그 사람인데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고 해낸 사람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사각형,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었지만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파이알제곱에서 이런 공식 없이 어떻게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죠 그런데 이를 아르키메데스가 증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요? 반지름은 R이고 원의 둘레는 C인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을 피자처럼 잘라볼게요 네 조각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네 뭐 아직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여덟 조각으로 잘라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봅니다 약간 평행사변행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? 위아래도 조금 평평해진 느낌이고요 다음에는 16조각으로 잘라보겠습니다 다시 이동을 시켜보면 처음 네 조각으로 잘랐을 때보다 더 사각형에 가까워졌습니다 위에도 평평하고 밑병과 높이도 얼추 수직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보니 조각을 더 많이 자를수록 사각형과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? 아르키메데스는 이 원을 계속 더 이상 자를 수 없을 때까지 자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죠 거의 직선처럼 보일 만큼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게 되면 밑변은 원의 둘레의 반 만큼인 2분의 C 높이는 반지름 만큼인 R이 되는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고 증명을 하게 되죠 바로 R 곱하기 2분의 C입니다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?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원을 피자 조각처럼 계속해서 자르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적용했고 이렇게 작게 자르고 나서 다시 합치른 이런 원리가 바로 미적분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랍니다 이 미적분학의 개념은 1800년이 지나서야 뉴턴이 성립하게 된답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기까지 다빈치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다빈치노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